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나경원 씨가 자신이 맡은 인구관련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사퇴하는 그런 결정을 두고 아마 장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임명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들 임명이 아니고 임명이네. 임명. 임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데 어쨌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합쳐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나경원 씨가 당대표에 출마할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씨는 억울하게 생각하겠죠. 지난번에 이준석이 당대표로 출마를 했을 때 공병호 tbs도 여러 번 다뤘지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의 여러분들 투표가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도 문제가 많지만 각 정당의 당내 경선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 차례 제가 다뤘죠. 그때 이준석이 될 수 없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여론을 조작하고 그 여론 조작의 결과에 맞춰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제가 들었던 것이 ars 대표하고 모바일 투표가 엄청나게 결과가 달랐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가 가장 조작을 하기 쉬운 여러분들 선거 투표 방식이죠. 그러니까 ars 투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모집단이 엄청나게 커져 표본집단도. 몇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모집단하고 표본집단 사이에서는 대개 그런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되는데 모바일 투표만 현저하게 달랐지 않습니까. 그거는 딱 이렇게 선거를 오래 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나기원 씨가 당대표가 못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엉망친창입니다. 당내 경선도 그렇고.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끝나고 나면 제가 아마도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저는 출세 같은 건 다 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정직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방송을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나이도 있고 그 다음 또 배움도 있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부분들이 욕심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심없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요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무래도 뭐죠 말이라든지 거리라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행여나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저거는 공박사 의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아마 방송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만일 수리를 안 하면 통상 여러분들 공직자들과 사표를 내게 되면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씨의 여러분들 사표를 수리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당대표를 지명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다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야 뭐 그렇게 할 의향이 있겠죠. 하도 이준석이 않게 대했으니까 자기가 신뢰할 거고 또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양식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당대표까지 임명하는 법이 어딨노 당은 당의 일이니까 당 내부 사람들이 결정해가지고 외부의 역선택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당내 민주화를 통해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이제 3월 8일이네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월 13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연작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제가 뭐 나경원 씨 입장 같으면 당리 출마를 해야 되겠죠. 본인의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나 연결을 통해서 여기서 그 기계 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기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 것은 본인이 아마 결정할 사안이지만 큰 이변이 없으면 그동안 나경원 씨가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성패에 관계없이 당내 경선에 아마 당대표의 출마 출사표를 던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정식 사직서 제출한 일종의 성부수라는 정치권의 해석이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여기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당대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만 박탈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겠죠. 다르게 안 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대통령실은 윤석열 나경원의 애정이 커서 사위 수용할 뜻 전혀 없다.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권력자가 잘 이렇게 무게중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애정이 크기 때문에 나경원 실외에 당대표 출마를 막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기사를 보고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연장직 사위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대통령 마음을 네가 어떻게 하노 그런 거죠. 지금 뭐 요 며칠 사이에 전개된 것도 보면 대통령실이 그냥 합심해서 나경원 죽이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다거나 제가 여러분들 나경원 씨에 대한 특별한 그런 보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위를 표명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사위를 수용하고 아쉽지만 당대표에 출마해서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딱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같지 않은 소리인 거죠.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본인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특정인을 당대표로 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요즘에는 시민들이 착하게 알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냥 뭐 과제나 무슨 개나 붕어 뭐 넙치 도다리 이런 게 돼가지고 시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흔히 정치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딱 보면 이 기사에 대해서 한 시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b.i.s.4라는 분입니다. 사실상 당대표를 지명하는 인상을 봤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이 맞습니까. 진박 간별사로 망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정치꾼 말고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불쾌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이 된 거지. 대통령이 어떻게 봅니까. 공당에 정당 당대표 여러분 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11명이 찬성하고 1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국민으로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돼가지고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부정선거 말고 이준석이 당선될 듯처럼 국민의 힘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당내 경선이 그렇게 투명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가 권력을 지든 간에 누가 당대표를 대든 간에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여기에 알사님은 애정이라는 단어들을 이런 경우에 쓰는 겁니까. 뭐 조질대로 조져놓고 뭐 사는 애 주저앉혀놓고 나는 저에게 애정이 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 참 고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니까 무슨 깨끗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시민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이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됐으면 된 거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출마조차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기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아는 거죠. 한번 보시죠. 나경원의 당대표 출마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구먼 도대체 이유가 뭐지 이유 되는 것이 옹색하잖냐 이건 윤석열 스타일도 아니잖냐 17명이 찬성이고 2명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경원 씨에 대해 호감 비호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기현 씨에 대해서 호감 비호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 비호감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홍병호 tv는 가능한 객관적이 중립적으로 어떤 현안 과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당대표를 출마하겠다. 그럼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죠. 자기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해가지고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이번 문제를 보는 사안은. 여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겁니다. obh4님. 쉽게 말해서 당권 포기하라는 말이네요.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obh4님. 대통령실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의 사태는 대통령실의 정치적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정에서 특정인이 출마의 자유를 꺾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김기헌이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까 하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아주 뭐죠 합리적인 의견을 필요가 하셨네. 시민들이 다 아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댓글을 다시 난 100여 분 가운데 전부가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시민들 가운데 현명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김기현 씨를 대통령이 그냥 픽값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보통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민주주의 하자고 해놓고 네가 뭔데 그냥 당대표까지 그냥 뽑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더 예리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에 저렇게 간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지율만 봐도 나경원인데 지지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내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게 되면 지난번에 경합 과정에서 보면 이준석이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특히 모바일 투표에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지필하는 도덕놈 시리즈가 앞으로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반드시 저는 다룰 거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건 바로 서기야 힘든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나경원 씨가 유력하죠. 당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으니까 지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으로 반듯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40일 만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난 19년, 20년 어휴 오래됐네요. 21년, 22년 한 4년여 동안에 쉼없이 달려왔네 한 40일 정도의 그런 공백 기간 동안에 5권 정도의 책을 마무리하고 오늘 처음으로 1월 14일이죠. 14일 날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일이라는 것이 계속해야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뭐 방송하는데 방송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다 이름들 뭐죠. 두뇌 속에 시냅스 구조들이 다 이렇게 연결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죠. 버벅거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40일 만에 처음 하기 때문에 좀 신경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러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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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